좋은 부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은 내년에 돈이 있으시면 뭐로 좀 사세요? 주식? 아니요 OO 쪽으로 좀 사서 내가 좀 키워놓든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는 2021년도 말띠 분들 음세를 한 번 봤거든요 32살부터 32살분들 내년에 혼사 얘기가 많이 오가는 일이 좀 있으시겠다 결혼하셔야죠 나이가 되셨으니까 근데 이 시기 놓치면 좀 힘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가까운데 어디 부모님들이 보시든 뭘 보시든 뭘 하시든 어쨌든 좋은 날 가리셔가지고 내년에는 혼사를 좀 치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집안에 경사가 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2021년도 예를 들어서 혼사를 못 치르면 조금 그 이후로는 혼사 예정이 없을 수도 있다 사람마다 틀린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 오세요 어디로요? 저희 집으로 혜신당으로 여기로 혜신당으로 결혼 날짜도 혹시 잡아주세요? 아 그렇죠 좋은 날짜에 그럼요 좋은 날짜만 뭐해 좋은 사람 만나야지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마흔 대 응 무오생 네 무오생 말띠 진짜 어떡해 예를 들어 승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떨어지시겠다 운이 별 들지 않는다 회사에서 진급이 되어야 되거나 승급이 되어야 되거나 승진 되셔야 되는 분들은 운이 조금 안 들으시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 쉽지 않아요? 네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운때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신다 내가 움직인 만큼 대가가 좀 많이 없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좀 좋은 부분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? 좋은 부분들은 있잖아요 이분들은 내년에 돈 있으시면 뭐로 좀 사세요? 주식? 아니요 부동산? 부동산 쪽으로 좀 사서 내가 좀 키워놓든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사지는 마르시고 근데 내 이름을 빌려준다거나 대리로 뭐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분들 같은 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보증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인주 찍는 일은 웬만하면 좀 심사숙고의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6 아 56세 56세면은 이제 병호생이잖아요 병호생 점점 힘들어지네 말띠 분들이 내년에 대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운이 막 막 치고 오른다 이런 운때는 아니신 거 같아 근데 56세 말띠 좋은 분들은 좋은 분들은 조금 내년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한 해가 되지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동안 프로젝트 뭐 기획해놨던 일들이 성과가 난다거나 소식이 들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좀 생기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새로운 인연들이 따라 드는데 사람은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좀 사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말띠분들도 가만히 앉아서는 못 있어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라 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근데 내 가정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이게 말띠분들은 전문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되게 우울한데요? 따지면은 지금 코로나인데 안 우울한 띠가 어디겠어 다 우울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우울하신가요? 저요? 네 안 우울하신 것 같은데요? 제가 우울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composer l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